오늘 의복구 성취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룡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론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는요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어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아 구원받았냐? 아 구원받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내수를 이루는 부분이죠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 같죠 그런데 우리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시작은 주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해요 아 주말에는 쉬어야죠 주일에는 좀 쉬어야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강단과 원내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존재인데 그 중에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될 의식이 은혜의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의식이 약하면요 문제 옵니다 사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넘어지고 휘청이고 내가 하던 섬기던 일심전심 지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 대표적인 증인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누구보다 은혜의 의식이 강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간증합니까? 자기 후배 교육자 디모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한마디로 나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자기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최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전적으로 만나 주시고 다멜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 은혜의 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죠 그 다음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서 시체로 던져졌어요 그만큼 중상을 입었죠 춥고 배고프고 헐겁고 그 다음에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도 그의 전두의 열정은 식지 않죠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왜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상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위에 각 지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에요 어떤 사람은 입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됩니다 각양각색의 기능이 있으므로 우리는 꼭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다 강단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각각 다른 은사가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참 잘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경제적으로 또 많이 지원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바나바와 같이 만나면 참 마음의 위로를 받고서요 다 이 차가웠던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또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헤븐니 탈란드죠 그 전제는 강단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한마디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 삶 오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기준 방법 간단하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기쁘냐 내가 찬양으로 섬기면서 기쁘냐 내가 메신저로 섬기면서 기쁘냐 교사로서 섬기면서 기쁘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헤븐니 탈란트로 헤븐니 미션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내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기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여기는 군사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힘써 지키라 여기 어떤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부분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첫 번째 겸손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충만의 성품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신이 될 것이다 이 나 중심의 태도가 엄청난 교만이고 범죄의 시작이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게 대인관계, 인간관계 뭔가 오해를 받을 때 그대가 참 힘들죠 그런데 모든 이 갈등들이 왜 시작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그냥 한없이 나를 낮추고 한없이 비굴하게 있는 게 겸손인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알아야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누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누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섬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가 주인인 것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두 번째 내 개인의 성품은 온유죠 온유 이 온유에 대해서 저희 복사님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온유는요 한마디로 길들인 야생마다 길들인 야생마 한마디로요 힘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열정과 혈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되는 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대표적인지 아닙니까 젊은 시절 막 혈기왕성하죠 열정이 넘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열정을 못 이겨서 애국인을 처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연단의 시간이 시작되죠 철저하게 통제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숙이 12장 3절에 보니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광야의 연단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죠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제 모세는요 옛날에 자기 혈기 열정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철저히 인도받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헤븐이 파워가 있지만 강단의 말씀으로 철저히 인도받는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대인관계입니다 오늘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금 크게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과 온유는요 내 개인의 성품이에요 내 개인의 성품 붙잡아야 되는 성품이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건요 대인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매주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 이 부분은요 저에게는 별로 없어요 사람에게도 별로 없습니다 이 오래 참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전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에서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했어요 거룩과 죄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상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래 참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임합니다 재림이죠 그 재림까지 당장 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디모디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가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 먼저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 오래 참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속성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도 오래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은혜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는요 덮어버리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내 안의 죄악 내 안의 영적 문제 내 안의 단점들 너무나 많은데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주온 같은 붉은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보혈이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죠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주신 것 무한한 사랑을 받은 것 이게 은혜죠 강단을 통해서요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성품으로는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죠 용납 용납에는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상대방은 완벽하지 않다 결함이 있다 모든 사람이 속성 아닙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정말 대인관계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육도 잘하고 싶고 하는데요 나는 참 잘한 것 같은데 또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오래참음과 용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더 잘해라 너가 더 완벽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족해 보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오늘 수식어가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한 사람 나에게 조금 어떻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원내수를 이루는 화폐화 강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아 내가 교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내가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아야겠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돌아다녀봐도요 아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그래서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완벽한 교회 좀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완벽한 교회는 찾을 수가 없다네 우리가 혹시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고는 자네는 가면 안 되네 자네가 가는 순간 그 완벽이 깨지기 때문일세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의미가 있죠 우리가 개인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강단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참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구호로 끝나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위드는 하나님과 동행이죠 동행의 의미는요 같은 곳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서도 안 되겠구나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자칫 뭘 놓쳐버리냐 너무 사역으로 바쁘다 보면요 내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을 놓쳐버릴 수 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목상하고 말씀을 목상하고 얼마나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역하면서 맨날 사역 다닌다 아 이 부분은 놓칠 수 있겠구나 임마누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와 방향 맞추는 거다 우리가 말씀과 방향 맞추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본당 헌당이겠죠 내가 본당 헌당을 위해서 얼마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정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원내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있는 모든 가정현장, 직장현장, 모든 사역현장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원내스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